뭘 맥모닝 가자야 바로 깨지 가면서 들어갔어요 카운터 아따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카운터? 왜 안 차렸어? 건별 끝! 확인 네 루테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파란색 수축 빠져주세요 누군지 아직 몰라요 파란색 디버프이신 분들은 조심 다 도망다니시는게 날수도 파란색 디버프 끝났고요 루테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루테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피할거 피하고 막차때는 아예 가운데 가지 마세요 다 드신분은 문양 없어질때까지 파란색 숙주 누군지 아 나 아니면 혼라님인데? 붙지말고 한줄만 더 까주실분 한줄 더 까면 막찬데 디버프 없는분만 파란색 아닌분만 오케이 막차 문양관리 할게요 문양관리하고 딜할게요 저희 문양 다 없어지면 들어갈거에요 으흑 때리시죠 문양 다 있구요 굽지만은 봅니다 요거하고 갈거에요 곱삼 곱삼 십자가 모양 나이스 가로로 크게 먼저 터져요 이거 본인 화면만 집중하세요 똥 맞으면 아프니까 가로 한번 세로 한번 가로 한번 세로 한번 그니까 위에 위에요 위에 가로 터져요 가로 그 다음 세로 터집니다 가로 그 다음 가로 터져요 가로 크게 마지막 이 네이모 그 다음 마지막 세로 조심하세요 세포 터져요 내려오면 펑크님 암수 버프 주시고 2줄 남으면 바로 무력이에요 카운터 아끼시고 스카우터랑 저 카운터입니다 무력 준비 펑크님 암수 있으신 분들은 잘 터시면 돼요 오른쪽부터 2파티 오른쪽 숭숭님은 가운데 회수 좀 던져주세요 오른쪽 다 되면 이모티콘 막 쳐주시고 왼쪽은 앗디님이 먼저 빼주세요 무력 앗디님이 먼저 절반까지 2파티 오른쪽 됐어요 네 가운데 나이스 밑에 카운터 실패했는데 일단 살았어요 포션 드시고 드리블 남아주시고 드리블은 12시 위에서 해주시면 돼요 아부 12시 거기서 그냥 회개 치면 되나요? 네네 죽으면 근데 전멸이에요 외부가 스킬님 거의 안 뿌리는 게 나아고 네 아예 딜이 안 박혀요 아 딜 안 박혀요? 네 돌아다니십니다 10줄에 무력하셔야 돼요 2파티 그리고 홀라님 12개 드시면 말씀해주세요 홀라님만 드셔야 돼요 분배 강화 2파티 1파티는 각각 3개씩 10줄 무력준비 1파티는 무력 2파티도 무력할 때 회수 아끼지 말고 터세요 2파티 혹시 지금 몇 줄인가요? 12줄이요? 오케이 저희는 4줄에 딜 컷 할게요 1파티는 무력준비 무력하기 무력 성공 홀라님 12개 드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채팅으로 완이라고 딜 컷 네 딜 컷 딜 컷 쏘리 딜 컷 2파티 4줄 되면 말씀해주시겠어요? 1파티 3개 아직 안되신 분 4줄이요 고 딜 할게요 저희 하나씩 리필할게요 1파티 다 3개니까 시간 초기화되게 완 됐으면 홀라님 먼저 나가셔도 돼요 나가야 돼요 1파티 나와요 나와요 다 나왔나? 1파티 1파티 네 나왔습니다 네 다 나왔네요 굿굿 2파티 좋다 좋다 내려오면은 저희 희징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콜 드릴게요 그리고 빡딜 할게요 아재는 없어서 2파티 버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하하하하하하 암수 쉴드 까고 무력까지 무력 때 회수 털게요 여기 밟아야되요 1시 안 밟으면은 스킬 못써요 6시 우에 x 에 여기네요 피 관리하시고 죽으면 안돼요 이제 암수 암수 들어갔어요 여기부턴 이제 장판이 좀 많이 겹쳐서 귀찮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눈뽕 조심하세요 매두사 세 번 나와요 한 번 한 번 세 번 그냥 별부터 저희 먼저 먹을게요 링 겹치는 거 조심 카운터 까비 죽지만 않으면 깹니다 저희 딜은 남아 돌아서 보시면 앗디님 암수 한 번 매두사 세 번 앗디님 암수 나이스 힌별 끝 확인 네 건별 천천히 드시고 이거 똥 빼주세요 아따님 똥 가운데 깔렸네 암수 좀 뺄게요 밑으로 어 와 좋네 밑에 건별 천천히 드시고 나 아이틀 할게요 건별 다 먹을게요 오케이 이제 문양들 먹을게요 이거 가운데 속박 걸려요 속박 노란색 터지면 속박입니다 여기 속박 걸림 오키 끝 나이스 끝 루테님 암수 하나 이거 뭉쳐야 돼요 뭉쳐 밟아야 돼요 같이 으악 됐어요 얘 피하면 돼요 저 빨간색이 거의 한 방이거든요 저건 어떻게 피하셔야 돼요 어떻게 똥 생긴 거 조심하시고요 문양 관리 안 되신 분 먼저 드시고 이거 안 보이면 메가 빠지셔도 돼요 못 보신 분은 피 갈리 럭커님 암수 한번 검은색 2번 끝 네 지금 루테님도 문양 한번 확인하시고 없어지신 분들이 자꾸 확인해주세요 지워진 건지 더 먹은 건지 카운터 쳐주시고 까비 빨간색 조심 아직 막차 있어요 54줄이 막차거든요 일부러 좀 천천히 밀고 있어서 문양 관리를 하시고 가운데 속박 먼저 터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터짐 터졌고요 이제 지금 부셔주신 거예요 막차 막차 이거 못 오시면 시정 바닥 마지막까지 피해야 돼요 한 번 더 나이스 망각 걸렸거든요 펑크님 스킬 쓰지 마요 문양 관리 문양 막차예요 문양 먹을게요 문양 다 없어졌나? 문양 없어졌으면 딜 할게요 펑크님 디버프 다 없어지면 딜은 해도 돼요 스킬 쓰는 거 촉박 조심 한 번 가운데 먼저 터지고 두 번째 줄 터져요 노란색 곱산 뿌릴입니다 뿌릴 플러스 1 정가운데 정가운데 굿굿 이건 왼쪽 원 크게 터져요 왼쪽 원 왼쪽 원 크게 터집니다 네모 미치네요 왼쪽 조심 왼쪽 조심 그 다음에 오른쪽 터져요 오른쪽 별 위에 오른쪽 크게 그 다음 위에 크게 터집니다 동그라미 마지막 육각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 크게 터져요 밑에 밑에 조진 내려오면은 펑크님 암수 빡딜 할게요 여기 샨디 쓸 테니까 짤 패턴 무시하고 좀 빡딜 하셔도 돼요 똥은 터지거든요 똥은 서포님들이 좀 두 개 정도는 빼주는 게 좋아요 네 개까지는 못 빼서 배조사 이거 좀 늦게 터지거든요 하필 이 패턴이냐 20줄 남았습니다 암수 들어갔어요 카운터 패턴 쳤어요 이거 똥 터지면은 그냥 왼쪽으로 뺄게요 굳이 많이 안 빼주셔도 돼요 또 피할 때 있으니까 똥 빼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이게 서포님들 갇혀서 오시면은 저희 2파티 건슬림 암수 숙주는 펑크님 숙주 펑크님만 빠지면 돼요 펑크님 6시로 도망가주시고 나이스 펑크님한테 가면 안 돼요 저희 디버프이신 분 이거 나오면 카운터 되시는 분은 까비 fiance 점관은 넘어갔네요 나이스 나이스 장실 갔다 육관 설명드릴게요 나 장실 좀 나도 뭐 먹을 것 좀 찾아